주주가의 남자친구 한국인 주주가의 남자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주입니다 주주가의 남자친구 여러분 이번 영상은 쇼아 아이돌의 남자를 평소와 함께 함께 보고싶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사와드 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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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아 아이돌 남자 사와드 켄지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추천해주셔서 그가 같이 보려고 저번에 아키나사 사투 조화석이 오라는데 이번 켄지상도 기대되긴 합니다. 1,2,3 렛츠고 시대 패션 비벌 이 정도라도 되는데요? 흑 흑 포인트가 있네요 얼굴이 좋은데 시골을 말린 것 같아 시골을 말린 것 같아 이어팡템 셀코상의 이어팡템 황템 시골을 말린 것 같아 시골을 말린 것 같아 표현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네 그쵸 배경인가요? 체스처럼 와 근데 진짜 스페이지에 돈을 엄청 많이 쓴 것 같아 네 그쵸 진짜 노래 퀄리티로 노래 많이 했네요 여자가 좋아할 목소리인 것 같아 묘한 매력이 있긴 한데 마지막에 사와드 켄즈의 스테이지를 봤는데 정말 멋있네요 표현력이랑 패션이랑 인생이 많았어 진짜 많이 노력한 것 같아 뭐라고 말해야지 시대 앞서 나왔던 게 하나 맞아 맞아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다시 해도 똑같이 트렌드 앞에 나가서 했을 것 같아 화장도 하고 젠들스하게 옷도 입고 명예진 틀이 없어서 자유로운 아티스트 느낌 성별을 떠나서 계속 시도한 것 같아 응 응 뭐요?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하긴 한데 그 당시에도 파격적이지 않았을까 네 사와드 켄즈 상미떼 요깐다 켄즈 켄즈 요깐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 짠네 짠해 짠 오늘은 여기까지 짠해 하하하